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관사 김종웅입니다. 자, 이제 동아시아사 해설하겠습니다. 해설강의 한번 볼게요. 총평을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우리가 유념하고 봐야 되는 그런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바로 가봅시다. 1번, 밑줄 친 토기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항상 동아시아사 1번 문제는 신석기랑 청동기 문화가 나올 거예요.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반드시 맞추고 가세요. 아셨죠? 자, 갑시다. 뉘혈왕 유적의 돌무지 무덤 바깥에서 다른 인물과 함께 원형의 띠를 두른 형태로 발굴된 토기가 나왔네. 근데 위아래가 뚫려있대요. 어머나. 아니, 토기인데 위아래가 뚫려있다는 거야. 자, 그런 형태 때문에 북하늘과 땅의 연결을 나타내는 상징물, 뭐 그릇 받침, 무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지지대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 근데 여기 핵심 키워드는 이거죠. 여신상이나 옥기 등과 함께 랴오화강 유역에서 나오는 신석기문화야. 랴오화강이 신석기문화이면서 토기가 있대요. 이 토기는 무슨 토기? 원통 모양의 토기가 되겠지. 여신상과 옥기가 나왔으니까 무슨 문화야? 이거 홍산문화야. 홍산문화 토기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정답 3번 보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3번. 왜냐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3번이야. 위아래가 뚫려있다고 보시면 되고. 1번. 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조몬문화. 일본의 신석기 조몬토기. 여기는 한반도의 빗살무늬토기. 여기는 이게 흑백으로 나오니까 이게 문양, 모양 찾고 이게 되게 어려우니까 형태 자체로. 사진을 자주 보라고. 양사오문화. 황화강 중류죠. 여기는 황화강 하류. 아니, 미안. 창장강 하류. 허무도 문화. 돼지, 돼지. 돼지 그림.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수의 고르쇼. 자, 가에 들어갈게요. 동아시아사 수행평가인데 주요 인물의 이력서를 만들고 싶대. 그럼 인물을 선정하고 초상화를 붙여야겠는데 뭐 빈칸을 채우면 된대요. 볼까요? 자, 성명은 이런 사람이고 황제였다. 황제. 직위 황제. 자, 생물년도는 그러고 그랬는데 주요 활동을 봐야 됩니다. 볼까? 배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누구를 파견했다? 장검 파견. 이거 보자마자 바로 아, 한나라 무죄구나. 그렇잖아. 어, 밑에 보니까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4개의 군을 설치했다. 고조선 멸망시키고 한 사고는 설치했죠? 그럼 한무죄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고르라는 거야. 1번. 사회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8조의 법을 마련했다. 이거 고조선이죠. 8조법은 고조선입니다. 2번. 장거정을 등용해서 1조 편법을 했다. 장거정 나왔어. 명나라잖아. 명나라 누가? 만력제. 만력제의 스승이었죠. 스승. 3번. 노국의 조공을 받고 한이 노국의 칭호를 하사했다. 누굽니까? 후한의. 광무제. 후한 광무제. 다음, 4번. 흉로를 공격해서 고비사방 이북으로 축출했다. 즉, 나중에 만령성 이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흉로를 공격했다는 거야. 그건 물어봐야지. 한 무죄 당시에 흉로를 공격했던 장군이 누군데? 그렇지. 위천과 곽거병이죠. 위천과 곽거병을 통해서 흉로를 북쪽으로 몰아냈고 나서 차지했던 이 지역을 오르도스 지역이라고 한다고. 오르도스, 그죠? 그 지역을 이때는 신진중이라 불렀다고. 처음 듣는다고요? 개념 때 가서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오르도스 지역을 차지했다. 정답 4번이야. 5번. 절투사의 권한을 회수하고 과거제에 전... 어머나, 전시도입했네. 절투사 권한 약화, 전시도입. 송태조, 조광윤입니다. 송태조라고만 쓸게. 송태조, 조광윤. 정답은 4번. 볼 수 있죠? 됐습니다. 다음 문제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수의 고르시오. 자, 가는 무엇일까? 볼까요? 여보게. 진의 황제가 러양에서 도망을 쳤다고 하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진이 무슨 진이야? 그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업신을 뭐라고 합니까?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 쯤. 쯤진이라고. 한 분이 쯤처럼 생겼잖아. 쯤진. 쯤진이야, 쯤진. 자, 수도갈 러양인데 도망갔대요. 잘 모르겠다고요? 쯤진도 모르겠다고요? 넘어가 봅시다. 자, 도시가 불에 타고 파괴되었다는 건 어제까지 황제의 신이었던 흉노가 그랬다는 거야. 흉노가 여기를 파괴시켰다는 거지. 흉노의 침략으로 쯤진의 황제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만 봐도 이게 영가의 난이구나.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밑에 있는 거 볼게. 자, 이건 영가의 난이죠. 써놓을게 일단. 영가의 난. 이 글은 소고도 상인이 사마르칸트의 동료에게 쓴 편지 중 일부로서 당시 중국의 혼란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흉노, 갈족 등이 한족 왕조였던 쯤 진입을 공격해서 멸망시켰고 화복을 빼앗긴 한족은 남쪽으로 내려갔겠죠. 흉노, 선비, 저, 강, 갈족, 강을족들. 5개 오랑캐라 불리는 5개 민족이 오랑캐 호자야. 5개 북방 민족이 16개 나라를 만들었던 56국이 형성이 되니 그 화복에 있었던 한족들은 강남으로 내려가서 뭐 하겠니? 강남. 빼앗긴 한족은 강남으로 이주했다. 강남이 이주. 강남 가서 뭐 했다?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강남 개발이 촉진되었다. 시작되었다. 또한 강남 지역에 동진을 건국하였다. 그리고 동진의 수도가 어딘데? 굉장히 건강했던 곳 있잖아요. 건강. 난징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인구 이동. 북방 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오니 그 화복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더라. 인구 이동과 관련된 주제. 정답 골라볼까? 1번. 동진을 건국하였다. 어머나 세상에 정답이 1번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답 1번이에요. 삼하 예야. 삼하 예가 원진을 주기하면서 동진을 만들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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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본 거야. 2번. 만리양성을 건설했다. 이거 진시황제인데 이 진이랑 이 진이랑 달라. 여기서 말하는 진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쁘게 써야지. 시황제의 진은 똑같네. 똑같네. 이렇게 써. 별이 진짜 이렇게 쓴다고. 여긴 찜진이잖아. 송제의 양진하는 저기 뒤에 나오는 그 남주의 진. 거기 뭐라 쓰는데? 이렇게 써요. 진짜. 물론 우리가 한문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좋아. 그렇다고 여기는 찜진이 여기만 나오는데 그건 또 아니야. 저기 춘천정우시대에 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에 걸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찜진 나오면 일단 여기를 의심하고 들어가면 돼. 한문도 어머나 한문도 모양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다음 백강전투 참여는 어디야? 백강전투는 백제랑 외의 연합군이 신라랑 당나라 연합군이랑 싸운 거잖아. 얘네가 졌잖아. 그치? 관련 없고 전현의 맹약을 체결했다. 어디랑 어디가? 거란과 송나라가 관련 없고요. 5번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킨 건 당나라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 1번입니다. 잠시 후에 끝나면 변화살과 육 훗 삶